안녕하세요! 슈퍼킹카메비TV의 소환입니다. 네 오늘은 정환이의 티로그를 한 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가시죠! 레츠기릿! 좋아 좋아! 앵콜! 앵콜! 어? 언제 왔어? 또 봤네? 내일 꼭 봐. 우리 막내답게 해! 어? 안녕? 이름이 뭐였지? 이름이 뭐였는데? 줄게 했는데 어? 안녕? 내 마음은 발라줘! 우리 같은 팀 할까? 그렇지!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. This time 너무 funny time 이었어요. 슈퍼킹카메비TV 여러분들도 즐거워하셨으면 굿굿일 것 같아요. 제 마음은 럭키할 것 같아요. 다음 컷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! 뭐라고요? 결국엔? 이 제품이 나와야 된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보성예고의 담당 교사 소호정환이라고 합니다. 이제 재미도 없어. 와 진짜 큰일 났다 오늘. 시작하겠습니다. 5, 6, 7, 8. 너에게로 찍지.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너에게로 찍지. 한 번 더! 한 번 더! 아쉬운데? 네. 아쉬워. 너에게로 찍지. 이 직점을 바꿔야 되나?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저는 슈퍼킹 커버 베이비이기 때문에 네. 소 톤으로. 네. 소 톤으로. 소 톤으로. 네. 소 톤으로. 소 톤으로. 뭐 이런 거 뭐예요? 뭐라고? 지금 겨울군들이 쳐들어가고 있다고. 그러면 우리 썸머킹 제군들이 다 할 차례지. 이얍! 변신! 제가 클라이밍을 트레저맵 때 한 번 했었는데 바닥은 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손을 잡는 감각이나 그런 게 이제 좀 늘은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하나. 바로 해버리네. 트레저맵 여러분. 신고합니다. 뭐예요? 제 침대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5분째 대치 상황인데 좀 나오라고요. 내 침대라고? 아 나오라고! 이렇게 불량 없는 게 아니라요. 불량 없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! 같이 있어요. 난 자고 싶다고! 같이 자요 그러면. 잘하고 안 했잖아요 근데. 잘나 했어요.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. 아저씨 도착하셨대? 이곳은 정환이의 방입니다. 정말 꼭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. 옛날 숙소랑 지금 숙소랑 달라진 게 뭐냐면 얼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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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헣 갑자기. 호호 호 호 호! 어!! 오케이 이따 봐! 일단 봐! 일단 이따 봐! 엑! 현석아 가자! 여러분 지금 카페에 왔는데 이리 와봐! 이리 와봐! 아 모르겠어 지금 땀 났어요 저의 7호급 어떠셨나요?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스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바